최근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한화생명보험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심평사들은 한화생명보험의 자본 여력이 다른 대형 생명보험사들에 비해 낮은 데다 실적이 투자이익에 기대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심평사들은 향후 한화생명보험의 수익구조 안정화 여부, 2023년 도입되는 신회계, 신지급 여력 제도 등 새로운 제도 관련 자본 확충 부담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